세계 최대 규모 구상나무 자생지인 한라산에서 한 세기 만에 구상나무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과 이상기온, 그리고 한라산을 뒤덮은 조리떼에 의해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용헌 기자입니다. 한라산 성판악 해발 약 1800m 고지입니다. 사방에 하얗게 변한 고사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상나무 서식지로 알려진 한라산에서 대규모 고사 현상이 지난해 나타났습니다. 2016년 관측 당시에는 대부분 살아있었지만 불과 7년 만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한라산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조사한 구상나무숲 면적은 606헥타르, 한 세기 만에 48%가 감소했습니다. 100년 사이 구상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가 사라진 겁니다. 이 정도의 구상나무에 대한 변화를 가지게 알게 된 거죠. 저희가 크게 4개 지점을 나눠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 부분들은 성판악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달래밭, 그쪽에서 가장 변화가 컸고요. 한라산 구상나무 밀집도는 2006년과 2015년, 그리고 2021년 조사 때마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는 박목지 운영 중단에 따라 한라산을 점령한 조리대에 의한 서식지 감소, 이후에는 태풍과 이상고온, 그리고 가뭄 등에 의한 기후변화가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서식지인 진달래밭과 영실에 자생하는 구상나무의 수령은 이미 90년이 넘은 상태로 급변화는 기후와 서식 환경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온도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조리대, 그 두 가지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어떤 복원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그리고 어디를 할 건지, 어떤 형태로 구상나무를 복원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해서 2026년에 그런 결과를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지난 100년간의 구상나무 서식지 변화상과 주요 원인 등을 분석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학술지인 제주학회에 보고됐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